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에서 설교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랑부 친구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기 위해 늘 고민하는 편인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명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그리고 반복해서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기에 쉽게 해야 하고요 집중력이 약하기에 반복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반복해서 설교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준비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설교하려는 성경 본문을 줄이고 줄여서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얼마 전에 열한기와 22장을 사랑부에서 설교했는데요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었는데 그 단어는 사과였습니다 물론 먹는 사과는 아닙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사과입니다 요시아 왕처럼 진심으로 사과할 때 세상은 회복된다고 단순하게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한 단어로 만들어서 쉽게 반복해서 전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랑부 친구들의 마음에도 언젠가는 복음이 새겨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방법이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단순한 언어로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행동할 때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세상에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통달한 율법학자였고 최고의 철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더 알고 싶지도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고 지식과 최선의 열심으로도 도무지 다다를 수 없었던 이 완전한 의와 사랑을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요 제가 사랑부 설교식으로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내 똑똑함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승리한 곳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내 똑똑함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승리한 곳이다 사실 이 문장은 첫날 단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받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미련함의 승리인 십자가를 제가 섬기는 사랑부 예배에서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부 설교에는 대단한 신학 지식이나 철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저와 선생님들이 사랑부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장애가 우리의 똑똑함과 최선을 모두 실패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미련한 순종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순종으로 함께 예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부 친구들의 작은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똑똑과 능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똑똑함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바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가 선포하는 것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으로 그저 갑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똑똑과 열심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랑과 의의가 꺾여야 하나님의 의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얼마 전에 교회 사택에 작은 불이 났었습니다 단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와로 말씀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시던데 바로 저희 집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 집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저희 집에서 난 것입니다 저희 집이 단임 목사님 바로 밑에 집이거든요 이번 십자가 봉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령의 불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불이 아닌 그냥 불을 주셨습니다 불이 난 날 아침에 집안에 향초를 피워놓고 나갔습니다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향초를 쓰러뜨려서 불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향초를 피워놓고 집에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날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사택에 계시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초기 대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큰 물로 번지지 않고 잘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진압이 안 되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신 목사 공동체와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탄 것은 작은 수납장 하나뿐이어서 타고 남은 제가 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용한 소화기 여섯 대에서 나온 분말 가루가 온 집안에 가득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마치 하얀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욕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욕기를 전교우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회개합니다 욕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고백이죠 욕은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율법과 도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사역도 아주 형통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욕은 하나님께 단식했고 친구들과 변론하며 끝까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욕은 자기 최선으로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욕은 하나님의 어묘하신 말씀 앞에서 결국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 이 의가 가장 큰 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욕은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바로 자기 의의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은 자기 의의가 꺾이자 그제서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하는 것은 나의 윤리적이고 교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의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의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낮추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나 바리생과 같이 자칭 의인을 하며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와 자랑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와 소화기 분말 가루가 가득한 집을 보며 욕과 같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제 의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열심으로 나름 신앙생활과 목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끔 습관적인 죄에 무너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 여전히 나에게 이 죄성이 남아있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성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내 의와 열심으로 사역하다가 잘되면 나를 높이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역이 잘 안되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높아졌던 내 의가 무너지면서 좌절감과 원망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좌절과 원망은 습관적인 죄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높아진 내 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경건과 사역의 성공이 우상이 되었고 그것은 모두 저의 높아진 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재로 하얗게 쌓여있던 죄와 분말가로 위해서 바로 저의 의의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언젠가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제 최선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도 의롭게 할 수도 없음을 십자가는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저에게 절망을 선언하였지만 동시에 놀라운 복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내 의의와 노력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십자가는 내 의와 자랑에 절망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의와 자랑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 의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화재가 난 사택 수리가 끝나고 저희 가족은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청소를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소화기 분말가루 여섯 대에서 나온 소화기 분말가루를 닦아내고 빨래하고 털어내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제3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교만과 죄의 분말가루 같았습니다 털어내고 털어내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서 계속 닦아내고 청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죄와 같은 분말가루가 이 분말가루가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저에게 이 화재로 인해서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의가 바뀐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실수지만 화재를 일으켰다는 죄송함과 용납해주신 목사 공동체에 대한 고마움 한 열흘 정도 외부에서 생활하며 깨달은 공동체의 소중함 때문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일주일 내내 닦는 것을 감사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택에 뭐가 안 되어 있으면 불평이 나왔고 또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고 내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음이 낮아져서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이고 청소와 정리도 그냥 감사로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의가 바뀌니까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분말가루를 다 닦아내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 완전히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말가루는 계속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은혜로 이미 큰 화재의 잔재를 다 치워주셨기에 이제 그 은혜 생각하며 남은 것들 남은 분말가루는 감사로 닦아내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의가 무너지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역도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불이 사실은 성령불이었던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취를 이룹니다 바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 지켰던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거룩한 삶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패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를 다시 사랑부 설교식인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성취는 자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의의를 자랑하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과 예수님과의 동행도 내 자랑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성취가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에서 내 의의를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예배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만 겸손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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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로 계속 이어가시고 강단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자랑이 바뀌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착한 행실과 예수님과의 동행도 내 사랑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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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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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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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들 안에 그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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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 안에 그 그들 안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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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